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만 봤을 땐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개소리죠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륜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사실 불륜카페가 뭡니까 다 똑같은 것들만 모여있어가지고 우린 사랑이야 이러면서 파이팅 외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그들조차도 욕을 때려박은 그런 엄청난 글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사준 팬티는 안입고 맨날 자기 마누라가 사준 팬티만 골라서 입는 남친 절대 못참아 복수할거에요 남친 팬티 예전에 늘 입던게 몇개 있는데 많이 다른건 알고 있었어요 외투나 티셔츠 바지 셔츠 양말 등등은 전부 저랑 같이 가서 제가 골라준 걸로 사거나 저보고 대신 주문해달라고 해서 그걸 입는데요 팬티 사야된다고 말하니까 어 집에 아직 뜯지도 않은거 잔뜩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벗어놓은 두세개 가지고 맨날 제때 빨기 어려우니까 좀 한통 가져와라 하는데 안 가져오더니 얼마전에 새 팬티들을 입기 시작하는데요 브랜드 이름이 딱 다르잖아요 남자꺼는 그걸 보고 느꼈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뭐 사다놓고 쟁여놓은거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최근에 지 마누라가 사준걸까 싶어가지고 저도 짜증이 나니까 팬티 세트 다른 걸로 샀어요 근데 마누라 집으로 자러갈 땐 꼭 서랍을 뒤적거려가지고 제가 산 팬티 빼고 원래거 최근에 입고 온거 그걸 입고 가는거야 딱 한번 제가 사준 팬티를 집에 입고 가더니 그 뒤로 두번 다시는 안있더라구요 벌써 어질어질하죠? 저는 토할거 같아요 개 짜증나서 제가 사준 팬티 절반은 의류정리하며 버려버렸구요 집 마누라가 사준걸로 추정되는 팬티는 빨래통에 쳐박아놓거나 제가 집 밖으로 들고 나가서 저희 회사 책상에 쳐박고 안주고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 입던 팬티 딱 한개 남았는데 오늘 입고 가서 마누라가 사준 팬티로 바꿔서 입고 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수해야겠죠? 내가 사준 팬티 지 마누라 집에 못 입고 갈거면 그년이 사준 팬티도 우리 집에 입고 오지 마라 집 밖에서 벗고 들어오든 혼자 빨아있든 해라 이렇게 싸워야 될지 아니면 그 팬티에 뭔가 표시 이 새끼 내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지 마누라하고는 완전 쇼윈도 선언하고 사이가 안좋은거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팬티만은 사수를 하고 싶은건지 뭔지 이 남자한테 뭐라고 한걸까요 그 여자가? 빨간줄이 그어져있는거는 스니가 한거고 파란줄은 다른사람이 남긴 댓글입니다 아우 마누라 입장에서 저는요 빨래 이거 남편이 하고 널고 개고 거기다 남편 와이셔츠 티셔츠 양말 전부 비슷하게 생겨서 기억못해요 근데 팬티는 제가 사다 준거고 제가 빨래를 안해도 못보던게 보이면 우연히 스치기만 돼도 바로 티가 납니다 아무래도 님은 금지된 사랑이 걸리고 싶어 작정한거 같아요 팬티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일부러 뒤집어가지고 확인하는 마누라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자식 마누라는 대놓고 쇼윈도 선언 당해가지고 지금도 외도하는거 알지만 소속못해요 일주일에 5일 외박한지 한달 됐는데요 내 알바 아니고 그 여자가 사준 팬티 입는 꼴 나는 못보겠어요 내가 여기와서 다른 남자 팬티 이야기까지 읽게 될 줄이야 아니 아무거나 막 번갈아 입으면 저도 봐주려고 했는데 막 뒤적뒤적뒤적거려가지고 그걸 찾아입으니까 기분이 더럽다 이겁니다 아니 남자들 보통 입을때 뒤적뒤적 안그러지 않나? 대부분 그냥 제일 위에 있는거 입잖아요 원래 안그러는데 뒤적이면서까지 골라입는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글쓰니만 모르는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 사이를 안 들키려고 조심하는거 자체가 나는 싫다 이거에요 숨죽이고 참고 숨어사는거 전부 그 여자 몫이고 나는 싫다고 아니 이건 님이 이상한거 같아 그 여자한테 걸리면 좋겠다 이거에요 아 예 그래요 그 여자가 우리 사이를 알고도 그냥 참았으면 좋겠고 제가 사준 팬티 빨아서 입어도 그냥 참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이기는거잖아 아니 참았으면 좋겠는데 네 남친은 팬티 안입고가고 님은 팬티 집착하고 이건 뭐에요? 어차피 그 집에는 옷도 없고 또 마누라 집에서 잠을 잘 땐 옷 안 갈아입어서 팬티가 최소한의 예의같은건데 나는 그 정도도 싫다 이거에요 아니 이미 들켰고 안 돌아갈건데 뭐하러 귀찮게 팬티 갈아입고 가겠어요 생각을 좀 해요 머리 텅텅이야 마음이 떠났으면 예의차를 필요도 없죠 그 여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들 내 남친한테 보낸 카톡으로 다 증명 끝났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주부들한테 남편과의 추억 대화할 수 있어서 부럽고 집에 들어와서 자는 것도 부럽다고 자기는 싫어진거 알겠는데 이제는 애도 싫냐 싫은거냐 나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아내가 이런 글을 썼나봅니다 그래요? 근데 왜 팬티를 받고 입고 가는걸까요? 참 희한하네 그쵸? 팬티 집착 전에 아니 그냥 아무거나 번갈아서 입고 갔으면 나도 집착 안했다 이거에요 아니 저기요 님아 어쩌다 이렇게 되는거에요? 또라이 집착증 말이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거 아니야 너도 또라이네 정답 무섭다 무서워 아니 그럼 팬티 마음대로 입는 남편이랑 살지? 와 갑자기 절대 어? 지 남친을 내 마음대로 잡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겁니다 기혼 남자 자기 남친이 유부남이라는거에요 와 이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갑자기 절대로 내 남친을 내 마음대로 잡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마워요 쉽게 말해서 여기 댓글 다는 것들도 다 똑같은 겁니다 대가리 꽃밭 와 아이고 무슨 팬티 하나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거야 금지된 사랑을 하실때 이정도 각오도 안하고 불륜했습니까? 남편 붙잡고 이혼 안하는 그 여자가 한심한가 본데 우리도 님한테서 그 여자의 모습이 보여요 아니 뭔 팬티에까지 집착을 하면서 만나는거야 님 지금 미혼끼리 연애하는거 아니고 불륜중이에요 네 맞아요 알아요 근데 나는 이 남자 가정생활 인정할 생각이 없어요 그 여자 생일 딸내미 아들내미 생일 크리스마스 전부 외박했고요 앞으로도 그럴거고 명절도 이제 거의 저랑 보낼거에요 약속했다고 마누라 눈치 조금이라도 보거나 가정생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나는 놔줘버릴거에요 복수할거야 그럼 이혼하고 오라고 해야죠 팬티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이혼이라 하라고 하세요 마누라 눈치 보는거 맞네 지금 팬티 안걸리려고 눈치 보잖아요 놔주셔야겠네요 저는 그 여자가 전차라 생각하고 만나는거구요 아니면 그냥 놔버릴거에요 아니 그 여자가 전차라고 님 혼자 백날쳤나 생각하면 뭐해요 그 남자 집에 기어 들어갈 때 팬스 갈아입고 가는데 어차피 쇼윈도 아이도 마누라도 안중에도 없는 남편이라면 그냥 이혼하라고 하면 되는건데 그걸 안하고 이상한데 집착하면 뭐 돼요 그러게 이혼만 하면 되는걸 팬스에 집착을 하다니 이상하네 끌 끌 끌 끌 끌 팬티 집착료 2 이러면 안되는데 내 남친 마누라가 미워요 저는 미혼여자거든요 애타게 바라만 보고 눈치만 보면 만나야 되니까 고작 애를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사는거면서 프사 훔쳐보면 화목한 가족인척 떡하니 사진 걸어두고 내 남편이 진짜 사랑 아니 내 남자가 진짜 사랑하는건 지가 아니라 전대말이죠 그러다 한번은 지 마누라하고 애들이랑 다같이 친정해 갔을 때 제 남친 집에 잠깐 들렀다가 서랍을 몰래 열어보니까 그 여자 속옷들이 보이길래 승이 나서 몇개 집어내버렸어요 제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느낌 아실지 모르겠네 이런거 읽으면요 얼굴 주변에 무슨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막 간지러워 미치겠어 저는 진짜 꽁파인가봐요 집에 잘 들어갔냐는 톡하나 없네요 이 나쁜 놈 제가 기혼여자라서 1,2주에 한번 2시간 반에서 3시간 겨우봐요 그것도 제가 차를 가지고 왕복 2시간 걸리는 거리를 가는 겁니다 가성비 좋아서 총각인 그 아이가 유부녀인 저를 그냥 만나는건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꽁파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먼저 덮치는게 저에요 나를 만나는 이유는 나를 만나는 이유는 지는 집에 있으면 편하게 있으면 내가 알아서 가니까 알아서 와서 하고 알아서 가니까 그런건가? 챗! 저요 결혼 전에는 너무 찌질해서 얘가 제가 먼저 뻥 찼거든요 그런데 14년만에 다시 만나고 보니까 나는 그냥 퍼진 아줌마고 얘는 모든 조건과 외모가 더 멋져져가지고 상황 역전이 됐어요 연락 안 하고 싶은데 만약 그래되면 진짜 끝나는 거겠죠 2주 뒤에 또 보자 했더니 좋다고 그랬는디 가지 말까요? 나쁜놈 이번에 헤어지면 다시 나이 50대에 만나가지고 복수해줄까 싶습니다 10대때부터 40대까지 징악에 이어온 첫사랑과의 밀당이에요 아이씨 진짜 연락 안 하고 싶어요 손가락을 확 묶어버리고 싶습니다 빨간 줄어쓰입니다 자존심은 없어도 자존감은 크다고 느꼈는디 그게 아니었나봐요 맞아요 님은 그냥 꽁파에요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행동에서는 저한테 뭐든 더 해주려 하고 잘해주는데 정말 착각인건가요? 2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돌아가는데 왔다갔다 2시간 잘 들어갔냐는 말이 없다니 지가 데리러 오고 데려다 줘도 모자랄 판인데 님 그런 대접받지 말고 그만 만나세요 님이 연락 안 하면 알이 심심해서 분명 먼저 들이댈텐데 무조건 씹고 헤어지는게 답인 관계로 보여요 제가 다 슬퍼집니다 그게요 그 남자아이가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해요 아니 몇 살인데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2시간을 갔는데 연락 하나 없다니 아니 왔다갔다 2시간이라니까 아닌데도 못 걷는게 잘 생각해봐요 이런 대우 받으면서 남자한테 가는 이유를 둘러보면 남자 되게 많을텐데 어휴 다른 사람에게 대신 받아봤지만 그래도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좋아요 사실 저희 신랑이 워낙 반듯하고 사실 저희 신랑이 워낙 반듯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멋진 사람이라 신랑보다 못한 남자들이랑 분류를 하는게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부녀가 욕을 먹는거에요 정신을 좀 차립시다 아니 이런걸 보면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겁니다 제 마음에 그래 뭐 눈깔에 해가닥 쳐돌아가지고 불륜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물론 이것도 천벌받을 행동인데 거기까진 그렇다 치자 이거야 일단은 근데 보통 그런 짓을 하면 더 숨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한거야 아무리 끼리끼리라도 그렇지 스스로에게 안 부끄러울까요 더군다나 자식도 있는데 이해가 안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이혼하고 와 참 그래요 아무튼 감사합니다